야야야 봄바야 야야야 봄바야 야야야 봄바야 야야야 봄바야 엄청 말하지 못했어 다 난 너를 좋아했어 어른나의 꿈처럼 마실 길에 갔어 너는 알겠어 너는 이제 너는 이제 그만 있다면 그 부분에 손을 담아 오오오오오오 아아 하하하하 카메라 저기 있잖아 아니 E7 하하하하 카메라 저기 있잖아 아니 E7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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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저렴 안되지 않아요? 아.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여기서 바뀝니다 이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